수능특강 영어 26강 글의 순서 문제구요. 문제번호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글의 순서 문제는요. 요즘 점점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교양성이 있습니다. 점점 이 순서 문제에 있어서 문장의 길이 길어지구요. 문단도 굉장히 길어져요. 힌트가 있기보다는 순수하게 각 문단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로 문제가 출제된 교양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터러스라는 게 뭐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일반적인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건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불과 5천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5천 년 밖에 되지 않은 최근의 발명품이 바로 읽기와 쓰기다라고 첫 번째 문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리터러스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인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단어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터러, 리터러니는 말 그대로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리터러스는 리터레이트의 명사용이 되겠죠. 여기 만약에 IL이 붙으면 엘리터레이트 해가지고 문맹, 글을 읽을 수 없는 게 되겠죠. 비교하셔야 되고요. 리터럴을 많이 보던 거죠. 문학의 리터레이트도 많이 보던 겁니다. 그래서 각각 리터라는 게 글자, 레터에서 나온 건 맞지만 의미하는 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선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읽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는요. 두뇌의 이런 부분들을요. 영역들을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인가 봤더니 원래 이 영역들은 동물을 추적하는 데 선택된 영역들이야. 즉, 우리가 현재 읽기 위해서 두뇌의 일부분을 쓰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는 사냥할 때 쓰던 부분이다. 즉, 읽기와 사냥했었던 기능을 똑같은 두뇌 부분이 담당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인데요. 읽는 능력은 동물 추적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며 문장이 끝나고 있어요. 당연히 A번은 선택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 탈락이 되고요. B와 C의 대결로 자연스럽게 압축이 됩니다. 자, 그런데 B의 첫 번째 나오는 것, The Birth Rate가 나와요. 더가 나옵니다. 정관사가 더가 나왔다는 경우는 앞에 웬만하면 언급이 돼야 되는데 주어져 있는 문장에는요. 이 The Birth Rate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B번은 자동 탈락이 되고요. C번 한번 어울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능력은 동물 추적에서 유래가 됩니다. 됐죠? 자, 한 가지 방식이에요. Put the matter. 보통 matter가 문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푸시 말하는 의미도 있죠? 이런 문제를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이 잃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우선적으로 자, Not One Iota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부와 비슷하죠. 전혀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 피트니스. 적응도라고 하는 녀석에 있어서 잃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피트니스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진화론 쪽 입장에 보셔야 돼요. 어떤 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 생물이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만큼 번영하고 잘 번식할 수 있느냐. 이게 기본적으로 적응도라고 하는 건데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동문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세상에서 적응하고 진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죠? 자, It couldn't have. 그랬었을 리도 없대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매러트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 리터러시라고, It's a 리터러시거든요. 리터러시라고 하는 건 과거에도 분명히 전혀 중요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유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읽고 쓸 수 있지 않았대요. 거의 우리 종, 그러니까 인류죠. 인류의 거의 모든 역사기간 내내 글과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읽고 쓸 수, 읽거나, 읽거나 어떤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앞에 나왔잖아요. 이 글이라고 하는 거, 말이라고 하는 게 5천 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훨씬 더 많잖아요. 몇백만 년 단위인데 몇백만 년이라는 어떤 시간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건 정말로 비중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C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B에 나왔었던 이 버스레이트가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A에 나오는 피트니스는 앞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거로 보면은 C, A, B가 돼요. 그리고 이 버스레이트가 어디 나오냐면은 A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C, A, B라고 하는 순서를 보여주시면 돼요. 마저 가볼게요. 자, 이와 더불어 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건요. 이 적응도에 기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읽고 쓸 수 있는다고 해서 어떤 생물치, 어떤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상관관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사이에 적응도와 특히 뭐에 의해서 측정되느냐? 출산율에 의해서 측정되다시피 출산율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포괄 적응성의 대형물로서 평가받는 겁니다. 즉, 출산율이라는 게 뭐예요? 많이 난 거잖아요. 개체수가 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생명체가 진화하고 생명체가 그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개체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에게 치면 출산율인데 포괄적인 적응성의 대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출산율에 의해서 평가되거나 측정되어지는 이런 적응성과 모 사이에, 리터러시 사이에 는요?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대요. 즉, 뭡니까? 둘 다 마이너스 관계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관계냐? 이런 출산율이라고 하는 게 거의 0이거나 낮아요. 많은 유럽에서는요.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다는 거. 리터러시 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동네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낮아요. 이에 비해서 예멘이나 어디죠? 리제르 같은 곳 예멘이나 리제르 같은 장소에서는 5% 이상이요. 출산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예멘과 리제르 같은 동네는 특징이 어때요? 리터러시가 굉장히 낮아요. 즉, 출산율은 적응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 리터러시와 어때요? 둘 다 마이너스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다. 리터러시가 굉장히 높은 유럽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낮아요. 그런데 리터러시가 굉장히 낮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상관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 있어서 즉, 인간의 번영 인류의 번영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하다.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리터러시 말과 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과 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한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를 다른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하는 순간 다른 동기들보다 월등한 문명을 갖게 되고요. 드디어 이 지구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뒤에 쭉쭉쭉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굉장히 초반 어떤 전체적인 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 해당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리터러시와 적응도 피트니스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둘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 보면 솔직히 이 지문 내에서 변형시킬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쿠든 테이버 같은 조동석 플러스 완료형 올모스트 올모스트 뭐 메저드 같은 과거 분사 외열의 관계부사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걸 문법 시험에 낼 정도의 어떤 중요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선생님 여기 문장 삽입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어볼까요? 한번 문장 삽입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보통 순서로 나왔던 거는 문장 삽입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보통 어법 어법성도 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접용계가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별 두 개짜리라고 한 거는 이 지문 자체가 별 두 개는 아니에요. 지문은 문법 어떤 문제성으로 보자면 한 개밖에 되지 않아요. 연계성은 낮아죠. 직접 연계 가능성 근데 굉장히 특이하죠. 리터너시와 적응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교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소재예요. 따라서 이 지문을 그대로 내기보다는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글을 갖고 와서 문제를 만드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간접연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별 두 개를 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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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